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헌 의사 김진영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외신 두 가지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외신은 금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내일 되면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올 텐데 우리 시장에서도 정말 많이 뭔가 기다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애매해지고 있어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반영이 됐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던데 관련된 소식부터 함께 체크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The Fed is about to cut rates for the first time since 2008 as trade war weights on economic growth. 자 여기서 중요한 게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얘기죠. 네. 거의 10년이죠. 처음으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한답니다. 네. 자 그래서 다들 뭐 이번에 0.25는 큰 게 아니지 않느냐 50pp 정도는 돼야 만족할 것 같아요. 50pp는 돼야지 시장 더 올라간다.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포커싱을 뒀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S&P 500으로 놓고 보면 상승폭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 전해부터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장주 대표 지수인 나스닥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는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 나스닥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다. 나스닥이 정말 싫으시다면 중소형주라도 성장주 관련된 ETF나 종목들 투자하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둘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폭은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기대할 부분들은 많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진 그런 뉴스인데 우리나라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이 안에 있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The Global Forces Altering Asia's Future 이분이 누구냐면 다 아시겠지만 경영 컨설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미켄지. 여기에 아시아 회장입니다. 이분의 얘기. 저도 원래 시작은 매니지먼 컨설팅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매니지먼 컨설팅과 인베스먼트 뱅킹 쪽의 차이 금융과 컨설팅의 차이는요. 컨설팅은 길게 봅니다. 보통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5년, 10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분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단기간은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다. 왜?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한일에 문제 있고 또 노령화 현상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과 대만 심지어 중국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그 의견이 제일 팽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수익률이 최하위선이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국민들이 주식 투자 안 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글로벌 시장,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또 한국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부분도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 일단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아시아권 시장 내에서 또 빛을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투자 그러니까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 지금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일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저희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 시장 하면 너무나 다양하게 많고 막연하게 그냥 코스피만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일단 저희 팀에서 보는 글로벌 투자 모델 상에서는 선진국 11개 국가 또 신흥국 11개 국가에서 총 22개 국가를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터키까지 포함돼서 총 23개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저희는 시가총액 비중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각 국의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그 국가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물론 뭐 확신이 굉장히 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그 비중을 좀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틀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 투자 비중을 전체 투자 금액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가장 높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신흥국을 좀 예를 들어보면 중국은 G2 국가로서 GDP는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증시 시총의 경우는 홍공을 포함하더라도 글로벌 약 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투자 금액을 약 10% 기준으로 확대, 축소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저희 팀에서 보는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잔종가치 모델과 6가지 글로벌 경제 지표로 보는 식스센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국가별 매력도를 점검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 투자 비중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국가들이 좋아 보이냐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독일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신흥국에서 볼 때에는 브라질과 러시아, 멕시코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대만, 또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갖고는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비중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어를 좀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어떤 시장의 매력도가 높은지 그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국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미국 시장, 나스닥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방송 보시면 제가 좀 신흥국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걸 느끼시겠죠.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또 다시 중국보다는 다른 신흥국 시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돌려보는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들의 매력도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선 잔종가치 모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잔종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요. 지금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매력도가 신흥국보다는 낮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긴 했습니다만 독일 닥스 지수의 상승 여력이 23%대가 나오고요. 스페인이 21.6% 나스닥이 20.5%로 아직도 높게 나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17.4%로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유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의 S&P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여력이 10%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 여력이 14.4%로 과거에 20% 가까이 되던 것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팔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흥국은 또 어떠냐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김정연 고객님 말씀하셨죠. 이런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지금 25%가 넘는 수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심지어는 중국 아직까지도 심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23%대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전체 신흥국을 보면 21.1%니까 아까 보시면 선진국 대비에서는 상당히 더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다 하더라도 신흥국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10년 만에 오는 것이니 마찬가지로 달러의 약세 추세가 추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디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 고점 수준 수준이죠. 여기를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숫자가 앞으로 하락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러가 그동안 이제 워낙에 고점에서 등다가 보이면서 내려갈 듯 내려갈 듯 쉽사리 꺾이지 않아서 어 이거 금리 인하 하고 나면 달러 약세가 좀 나타날 텐데 아우 너무 생각보다 강한데 뭐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신흥국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데 달러 지수가 지금 일단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 투자가 유효한지 여부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러가 생각보다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 요인을 지난주 GDP 발표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분기 2.1%로 나타나면서 예상했던 1.8%를 상위했고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져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앞선 차트에서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러한 흐름에 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표에서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 3% 이상대의 성장률에서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제 3%대 중반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 또 이제 PMI 지표나 주택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경기 둔화는 이제 미중 무역번증 역파로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의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도 보면 이제 무역분댕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스탠스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과거 닷컴버블 때처럼 지금은 이제 4차 상업혁명이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글로벌이 저금리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올해 두 번 이제 내년 한 두 번 정도 일어나서 내년 말까지는 약 1%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좀 선제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는 아마도 1.5%인 전저점 수준까지 좀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좀 강세보다는 약부합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신흥국도 좀 그 투자 매력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 앞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글로벌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또 어떻게 만들지 적절한 투자처 우리 이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낮은 금리 시대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것이다. 또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필요한 투자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와 성장국가 투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보다 높은 배당을 보여주는 배당국가와 배당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투자 전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 비중을 놓고 보시면 우리는 선진국 투자를 70에서 75% 그러니까 기존치인 80%보다는 낮게 가져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흥국은 기존치인 20%보다 높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에서 3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세부적인 전략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장주는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65%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스닥 위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고요. 또한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투자를 하더라도 심천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성장국가로 따지자면 당연히 브라질이나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비중을 5%씩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배당 국가로 따지자면 당연히 독일입니다. 독일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거의 4% 가까이 되고요. 금리 자체는 마이너스 금리죠.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당 관련 국가로서는 독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또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 관련한 결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밤에 드디어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게 금리를 0.25%포인트 25BP만 내리면 이게 오히려 매도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동성은 더 풀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주는 이제 내년 말까지 최대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저희 팀이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 또한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일 것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영란은행 또 ECB 또 일본의 BOJ까지 차례대로 이제 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연구원학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